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7월에 치러질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는데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합산해가지고 당대표 선출한다는 거예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7대 3 8대 2 두 가지 안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상하기로는 7대 3이겠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원복이잖아요. 7대 3이라는 게 100%가 작년에 됐을 때. 그래서 7대 3으로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돌아갈 거면 7대 3과 8대 2를 올리지 않았죠. 8대 2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8대 2를 하려고. 이게 국민의힘의 한계죠. 8대 2 그러니까 소위 100% 당심으로만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어떤 정도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 였다 여론 해가면서 20% 8대 2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대 3을 해도 뭔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건 7대 3이라든지 8대 2라든지 뭐를 해도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6대 4로 해도 가능할 것 같고 5대 5로 하면 상당히 흥행될 수 있어요. 재미가 있거든.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7대 3으로 하든지 8대 2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 그런 어록 있죠. 제가 좀 들은 바로는 배경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당대회에서 밀기로 한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이 7대 3은 어렵고 8대 2면 해볼 만하다라는 어떤 판단 하에 8대 2가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원래 7대 3으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특위에서 논란을 하다가 8대 2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누군가를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여전히 당의 주류라고 착각하는. 알아맞혀보세요. 그 집단적인 흐름이 있답니다. 그럼 이 누군가를 위한 룰이라는 건가요 8대 2라는 룰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데 친윤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서 그런데 허무 맹랑한 게 8대 2건 6대 4건 5대 5건 그냥 5대 한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룰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참 제가 보기에는 그 친윤이라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못 쓰는 거지. 네. 제가 보기에는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한국일보 보도가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한동훈 대세론 속에 친윤계 결집 조짐. 친윤 중심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전당룰이. 그리고 자기들이 연판장 써가지고 주저 앉았던 사람을 한번 밀어보겠다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 연판장 지우고 그 사람 이름 쓰고 있대요 거기다가. 지우개로 싹 지우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 본 지금 이제 연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받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분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비윤 내지 친윤은 아니었던 분들이 사실 수도권에서 당선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몇 명 안 되지. 서울에 11명이고 경기도는 훨씬 작으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27명이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서울에 11명이라고 그러면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강남 서초 송파 빼고 또 경기도에 포천 연천 빼고. 그러면 진짜 어렵게 된 사람 몇 명 손꼽을 정도죠. 아니 그중에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인데 본인이 이번 어려운 총선에서 동작을 그렇게 양지가 아니에요 험지죠. 왜 당선됐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거는 일종의 친윤들한테 탄압을 받고 두들겨 맞으면서 나경원은 어쨌든 열심히 하지만 저렇게까지 두들겨 맞으니까 저 사람은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중도층의 정서나 지역구 유권자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자기 정치적 자산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데 친윤이 손 내민다고 그 손 잡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배를 탄다. 그게 정치적으로 좋은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사실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싸움의 전장 정치의 전장이 국회이다 보니 원회당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는 자기 원회일 때는 당대표 출마 왜 했습니까 그때도 이재명 이 당대표였는데 상대당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럼 그때 왜 이렇게 당대표 출마 하려고 막 그랬어요 원회이면서 그때도 소수였고 본인들이 그때도 싸움의 전장은 국회였는데 본인이 할 때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내로난 부리죠.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사실이 맞다면 나경원 의원보다도 그 친윤이라고 지금 피상적으로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더 흥미로워요. 그럼 그때는 아닌데 지금은 기라는 뜻이에요 1년 사이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소리예요 지금 지금은 더 미운 누군가가 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자기 생각일까요 그런데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네요 정말로. 음.